안녕하세요. 영어성경 읽으며 영화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일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4회입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성경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성경 읽어보면서 그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읽어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13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13저를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장이 하나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came to, 가셨을 때, 어디에 가셨냐면 the reason of Caesarea Philippi 이런 곳에 가셨을 때입니다. 일단 reason 하면 어떤 뜻이에요?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셨을 때 그 뜻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리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이 크게 맨 남쪽의 유다와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이사라 빌리뽀는 갈릴리죠.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오스거든요. 여기다 북쪽으로 한 40km쯤 더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이게 아까 갈릴리오스거든요. 여기서 북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리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가이사가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르치거든요. 필리뽀에는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리뽀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위치한 이 도시에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He asked the disciples. 디사이플은 여러 번 나온 단어죠.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ask, 물어보세요. 그 질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Who,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느냐 그 뜻이죠. 사람들이 말하느냐는 누구라고. 누구를 the son of man is. 즉, son of man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단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n of man은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보냈겠죠. 지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자로 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son of man, 인자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차례 정도가 인용이 돼요.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 son of man이라는 표현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특히 에스겔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또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본인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son of man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인성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을 강조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인자라는 표현, son of man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신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나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가장 흔한 것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상가, 사상을 펼친 그런 사람, 아니면 사회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부피한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 온 혁명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능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초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의사로 보는 사람도 있죠. 워낙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말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They replied They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Some say,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를 John the Baptist라고 예수님을 말했다는 겁니다. John the Baptist는 나왔었죠? 세례 요한, 정확히 침례 요한입니다. 베프티스트가 침례자 그 뜻이거든요. 세례를 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왕도 그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왕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였냐면 담대하고 거침없는 언사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막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말했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는 세례 요한과 비슷하셨죠. 예수님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질의를 가르치셨죠. 예수님도 또 때로는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에게 신라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아마 세례 요한과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Others,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라이저, 바로 일라이저, 엘리아입니다. 엘리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엘리아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11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아의 특징은 뭐예요? 열심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주 열심이 가득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엘리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구약의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근거해서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기로 한 그 엘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아가 다시 땅에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still 여전히 또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제레마여라고 예수님을 예레미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레마 예레미아 역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였었죠. 눈물을 많이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예레미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여러 면에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사셨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예레미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Or 아니면 one of the prophets. prophets는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레이완, 엘리아, 예레미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세레이완이나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요한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엘리아나 에레미아나 세레이완이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의견도 거의 거랑 비슷하죠? 오늘날 사람도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자대성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 예수님의 신성이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죠. 이러한 의견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But, but, but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나. 앞에 이런 답변들,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 제자들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그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Do you say? 너희는 말하느냐? 내가, 아예 내가, who,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갖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너희 제자들,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때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중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기로 향하는 때예요. 제자들과 거의 2년 가까이 생활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과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를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답변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바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잽싸게 답변을 해요. 자, 뭐라고 답변할까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자, You are, 당신은, 주님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The son, son of the living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The son, 그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단지 그냥 한 훌륭한 인물 정도로 훌륭한 사람 정도만 생각한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답변, 정답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가장 정확한 답을 핵심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시래요. 유일한, 너랑스의 유일한 존재에 사용되죠. 바로 그 유일한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의 메시아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우론은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구원자라는 의미로 통용이 돼요.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는, 우리를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금해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가 붙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답변이 뭐예요? The son of the living God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상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좀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바로 오늘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벽한 100점째의 답변을 주시는 게 딱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100점째의 답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에 등장하죠.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시기를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by my father in heaven. Blessed are you. 우리 Blessed 아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Blessed가 축복이잖아요. 복이죠. 너에게,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가하세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 Simon, Simona, son of Jonah.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아마 요나였던가 할 수가 있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답변이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For. 왜냐하면. 왜냐하면.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자, not but. 이것이,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너에게 revealed 되지가 않았대요. 자, reveal 하면 드러내다는 뜻이죠. 이것이 드러내지지가 않았답니다. 너에게. 뭐에 의해서? flesh와 blood에 의해서 너에게 드러내진 것이 아니라, not but이에요. but. 이거에 의해서 드러내졌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자, flesh이란 단어는 살이죠. 육체를 가리킵니다. blood은 피니까 살과 피. 즉,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혈육. 즉, 너의 육신. 내 육신적인 생각. 한마디로 베드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것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but. 뭐 때문이라고요? B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서 너에게 드러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아주 흡족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께 2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셨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칭찬하시되, 베드로의 고백이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알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이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게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못 믿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대면서 보여줘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리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행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by my Father in heaven.